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표출돼 지금까지 500만 명 넘게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답변이 나왔는데요. 민감용 경찰청장은 6만 명으로 알려진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수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병남 기자입니다.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5건은 불과 일주일 만에 50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가담자 전원도 공범으로 간주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가담자는 6만여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가담자의 범위에는 박사방의 조력자나 성착취 영상 제작자는 물론 관련 영상을 유포하거나 단순 소지한 자도 포함됩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답변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M범방 영상을 소지하지 않고 시청만 했어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입법 청원이 성립돼 입법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렘입니다. 국회에서는 많은 Mystery radio do 육수